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터니입니다 밀착토끼 밀착토끼 이게 생각보다 바람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소리다보니까 등에 자극이 좀 많이 될거에요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은데 댓글보니까 어.. 마스크 없이 마스크 없이 해달라고 할 정도 있어서 해보고 있어요 살짝 숨을 참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밀착토끼 주제는 당근 당근이에요 제가 종종 당근 중고거래를 안했대요 제가 구매를 한적은 없고 판매만 해봤어요 근데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꺼내오자면 아..잠깐만요 숨을 참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씩 호흡을 제대로 정보는 시켜야 합니다 응 이거 너무 소리 자극적이지 않나요 걱정되는데 어.. 저한테 어떤 물건을 사고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드렸죠 근데 이분이 어.. 제가 답장을 드린 다음에 어.. 답변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루가 걸리더라구요 바쁘면 까먹으실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이어진 재미들이 어.. 답장이 정말정말 늦게 왔어요 짧게는 8시간 아니면은 하루가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조율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만날지도 정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와.. 이 사람 이랑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어.. 당근 알림 오는 것에 신경을 써야되는게 스트레스겠다 싶어서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 거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어.. 이번엔 다른 사례에요 어떤 여성분이 물건을 구매하시겠다고 다음날 오전에 만날 수 있냐 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된다 제가 맞추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때 그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뭐 출발했다 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연락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구요 왜냐면 당근 거래를 할 때 많이 느끼지만 생각보다 노쇼가 정말 많아요 안팠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 5분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 지금 오고 계시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여쭤보니까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중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무슨 말씀이시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지금 만나기 5분 전인데 준비중이다 근데 약속 시간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집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의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가 저한테 떠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근데 어쨌든 올 수 있다고 알려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나갔죠 그러면 배경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저는 도착 했습니다 언제쯤 도착하세요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포기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도 안해주셨구요.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 저한테 사과도 안하셨구요. 진짜.. 어.. 완전 땡볕이었는데.. 왜 이렇게 모래하게 거래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거래를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제 시간에 맞춰서 가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기억을 못하셨겠지만 저한테 제 시간에 온 제가 문제다.. 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실 그 사람과 거래를 안하고 저희 막내 동생이 그 물건을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제로 판매를 한게 아니라 제 동생이.. 어.. 대체 뭘 팔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해서 물건을 보여주고 동생이..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럼 이거 내가 잘래.. 라고 해서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가족 할인 정도는 좀 넣어서 좋답니다. 근데 가족 할인을 해줘도 제 동생은 거기서 더 깎으려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부른 것보다 더 낫게 제가 말을 했는데도 어.. 그게 되네..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저희 집에도 밀런이 있었구요. 당근은 거래하다 보면 정말 지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미리 말만 해주면 어쨌든 상대방이.. 어.. 구매자가.. 제가 있는 곳까지 거의 오시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기했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시간을 제가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늦으시더라도.. 근데.. 근데 항상 그걸 끝까지 말을 안하고 있다가 제가 이미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제가 겪었던 당근 밀런 중에 가장 심했던 사람이 이건 진짜 불쾌인인데요. 이때도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거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나갔어요. 그분이 아마도 조금 더 늦게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상하다.. 안 내리시는거에요? 차에서? 차에서 안 내리세요? 어..뭐지? 근데 창문을 딱 내리시더니 차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거죠. 저한테 지금 뭐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 옆이다 보니까 소리가 막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무슨 한번 얘기를 할 때마다 두번 세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분은 에어컨이 있고 차지붕이 있으니까 괴적하셨겠지만 저는 땡몇에서 땡몇에서 차 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래를 해야됐기 때문에 황당했죠. 이게 무슨 경우인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구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매너 없는 행동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을 못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멍쳐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물건을 빨리 좀 처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이렇게 잘 안들리는데 뭐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약간 이러면서 거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거래 끝나고 나서 바로 슉 가시더라구요. 그게 무슨 경우인지 여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거래를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흔한 면인데 우리 꿀거래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2만원 깎아주세요. 본인한테는 꿀거래인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미 가격을 제가 많이 내린 중고제품인데 이미 자기 마음대로 2만원을 깎아낸 상태에서 꿀거래를 하자 신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뭐 좀 변대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옷을 판매한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그 옷을 옷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옷을 판매하는 저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거래를 하러 갔는데 되게 공손하게 말씀을 잘하셨거든요. 배너했고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 보이는 학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러더라고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이고 이런 친구들이 키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키가 큰 면이잖아요. 근데 다 저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키가 큰 친구들이 왔었고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비싸지 않은 물건을 사려고 하다보니 제가 그냥 물건을 준 적도 있어요. 아니면 가격을 많이 깎아주던가 50% 정도 그랬었는데 어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그렇게 일부러 어린 친구를 당근거래 내보내서 상대방이 좀 깎아주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애들을 시켜서 그렇게 네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나서는 아 진짜 그런걸까 어쩐지 갑자기 왜 초등학생이 나왔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초등학생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 이 거래를 할 때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 어 상당히 빠르게 해서 저는 좋았어요. 가격을 더 내릴 수 있으니 저랑 좀 더 거래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가끔씩 옷을 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옷 파는게 또 쉽지가 않은게 이 상대방이 그걸 입어보고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이게 사이즈가 맞다고 죄송한데 환불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아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사이즈 같은 거 다 기재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옷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놓고 다시 막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하더라구요. 근데 뭐 구매하고 나서 그 환불하는 시간까지 뭐 며칠이 걸리면 당연히 안해주지만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거든요. 어 한 몇 시간 정도만 지난 상태여서 그때는 그냥 해줬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중고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구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단 거래 가성사 되고 나면 뭐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죠.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옷 같은 거는 뭐 사이즈 문제 때문에 좀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옷 거래는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기부하는 게 낫지 당근 거래가 진짜 좋은 게 제가 평소에 그냥 안 쓰고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뭔가 제 주인을 찾아서 보내주는 느낌 그냥 무작정 쌓아뒀던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해서도 되고 그게 또 귀여운 간식 비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밀런이 많고 종종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어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거의 마이크 정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사전에서 입술 입술 살짝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입술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나름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덜 들어가면서 제 목소리는 훨씬 크게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괜찮네.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제가 속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 수음이 훨씬 작게 되더라구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매일 장토킹할 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안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도 되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또 재미있는 다큰설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제가 분노가 어느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다음에 길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꼭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 안녕.